안녕하십니까 축구와 역사 케이엠스 티비입니다. 현재 기준 세계 축구리그에서 5대 리그에 포함되진 못했으나 훗날 월드클래스로 성장하는 선수들을 많이 배출하는 리그가 있습니다. 바로 포르투갈 리그 프리메이라 리그입니다. 현재 프리메이라 리그는 유럽 리그 순위 6위를 지키며 준 빅 리그 취급을 받는 리그입니다. 현재 유럽 리그의 순위를 보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과거에도 포르투갈 리그는 결코 무시할 수준의 리그는 아니었습니다. 리그의 양대 클럽인 포르투와 벤피카 같은 경우 챔피언스 리그에서 두 차례씩 우승을 이룬 상당한 수준의 클럽이며 현재도 유럽 대항전에서 종종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한때 포르투갈 리그와 더불어 위아래를 다투던 네덜란드 리그가 2010년대에 들어선 이후 러시아 리그와 우크라이나 리그에게 밀리고 심지어 한 수 아래로 여겼던 벨기에 리그보다 낮은 리그 순위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생각한다면 포르투갈의 프리메이라 리그가 과거의 위상을 현재도 굳건하게 유지하는 것은 꽤나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사실 포르투갈이라는 나라를 가볍게 생각해보면 포르투갈 리그가 어떻게 현재 6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조금은 신기한 부분입니다. 포르투갈은 본래 전통적으로 축구를 잘하는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에우제비우가 활동했던 60년대와 루이스 피그로 대표되는 황금세대의 90년대와 2000년대 중반 그리고 호날두가 활약하는 현재를 제외하면 분명히 축구에서 크게 국각을 나타냈다고 할 수는 없는 나라였죠. 포르투갈은 호날두를 앞세운 2016년 유로를 제외하면 유럽국가 대항전에서 우승한 경험이 전무했습니다. 더불어 포르투갈이라는 국가의 기본적인 면모를 보자면 그들은 경제력이 좋은 국가는 아닙니다. 포르투갈은 통합 GDP가 동유럽 국가들과 비슷할 정도로 서유럽에 있는 국가치고는 경제력이 좋은 국가는 결코 아닙니다. 포르투갈의 경제규모는 폴란드보다 낮고 그리스와 비슷한 수준이죠. 또한 당연하다면 당연하게도 포르투갈은 자본을 많이 투자받는 나라도 아닙니다. 영투도 좁고 인구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포르투갈의 인구는 1천만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이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혹은 프랑스의 수도 파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물론 인구가 많다고 축구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옆동네에 있는 중국이 잘 증명해줍니다만 포르투갈의 환경상 그들이 평범했다면 그들의 리그가 현재의 위치만큼 발전하기 힘들다는 것이 어느정도 설명이 되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포르투갈 리그는 유럽 5대 리그의 뒤를 이은 높은 수준의 축구 리그로 성장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포르투갈 리그 프리메이라 리그의 성장이 꾸준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990년대까지는 유럽의 빅리그에 진출하기 위한 3대 교두보 리그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유망주들이 많이 진출하는 프랑스 리그, 동유럽 혹은 북유럽 유망주들이 많이 진출하는 네덜란드 리그, 남미 선수들이 많이 진출하는 포르투갈 리그가 바로 3대 교두보 리그였죠. 현대에 이르러서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스카우터 시스템이 많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개념은 과거보다 많이 사라진 상황인데요. 네덜란드 축구 리그 예레디비지에는 이러한 기류로 인해 과거와 같은 선수 중계를 하는 것이 힘들어지면서 커다란 타격을 입며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지만 포르투갈의 프리메이라 리가는 예레디비지에와 다르게 예전히 이러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리그의 양대 클럽인 포르투와 벤피카는 거상으로 유명한 클럽들로서 이 두 클럽은 스카우터 시스템이 크게 발전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포르투의 경우 약 250여 명의 스카우터 팀들을 전세계에 파견해 유망주들을 발굴하고 그들을 포르투로 데려와 훈련, 교육과정을 거쳐 타팀이 탐낼 만한 자원으로 개량시키는 것으로 매우 유명하죠. 벤피카나 스포르팅의 경우 포르투만큼은 아니지만 역시 뛰어난 유망주들을 발굴하는 데 일가견이 있는 스카우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포르투갈 클럽들의 스카우터 시스템에 비전될 수준을 갖춘 타르이그 팀은 극소수를 제외하면 별로 없습니다. 전통적인 축구 강국 브라질은 본래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남미 국가였습니다. 포르투갈인이었던 카브랄에 의해 포르투갈의 영역이 된 브라질은 약 300여 년 동안 포르투갈의 식민지배를 받았죠. 다만 여느 식민국가랑 다르게 브라질의 독립은 포르투갈 왕가의 분열로 인해 이루어진 독립이었기 때문에 포르투갈과 브라질은 서로에게 적대적이지 않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었으며 그 때문인지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공용어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두 나라의 역사는 현지에 이르러 포르투갈 리그에게 커다란 득이 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브라질 선수들은 자연스레 같은 언어권과 문화권인 포르투갈 리그를 해외 리그 진출의 전초주로 선호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참고로 2019년 4월 국제 스포츠 연구센터 CIES에 따르면 세계에서 축구 선수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로 브라질을 꼽혔는데요. 그 숫자가 1600여 명으로 2위인 프랑스보다 600여 명이 많았으며 브라질의 축구 선수들이 가장 많이 진출하는 곳은 역시나 포르투갈이었다고 합니다. 그 악명높은 노예 무역을 세계에서 최초로 수행했던 국가가 다름 아닌 포르투갈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포르투갈은 인종차별이 매우 적은 유럽국가이며 인종에 대해 매우 개방적인 국가입니다. 당장 포르투갈의 정치권을 봐도 이를 알 수 있는데요. 현직 총리 안토니우 코스타와 2019년까지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프란시스카가 각각 인도인 혼혈, 앙골라인 혼혈일 정도로 포르투갈은 혼혈에 대한 편견이 적고 인종차별이 타국에 비해 적습니다. 거기에 더해 기아자에 대해서도 포르투갈은 차별이 적은 편입니다. 물론 데쿠라는 사례의 경우 무리뉴와 루이스 피구가 반대 의사를 보일 정도로 어느정도 논란이 있긴 하였습니다만 페페나 리에드손, 윌리엄 카르발류 같은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기아시켜 받아들일 만큼 포르투갈은 기아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편입니다. 덧붙여 포르투갈 내에서는 적어도 파벌을 형성해서 갈라진 사례는 없었죠. 유럽 내에서 개방적인 편에 속하는 프랑스의 경우 정치 쪽에 있던 구구전순의 장마리 르펜이 지네딘 지단에 공격한 사례가 있었고 독일의 경우도 잘나가다가 내부에서 파벌이 나뉘어 분열했다는 것을 떠올리면 포르투갈의 경우는 해당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깔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포르투갈의 인종차별 또는 기아에 대해 개방적이라고 언급하긴 하였으나 한 선수가 포르투갈에서 족적을 남기지 못했다면 포르투갈이 지금처럼 인종차별과 기아인 차별적 시선이 없었을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남을 여지가 있긴 합니다. 해당 선수는 바로 에우제비우입니다. 에우제비우는 아직 포르투갈에게서 독립하지 못했던 아프리카의 모잠비크 출생이었고 그 역시 현역 시절 흑인이라는 이유로 인종차별을 겪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우제비우는 벤피카에서 유러피언컵 1회 우승과 3회의 준수승을 이루어 발롱도르까지 수상하였음과 동시에 1966년 월드컵에서 디펜딩 챔피언이었던 펠레의 브라질을 침몰시키고 8강에서 북한에 의해 3대0으로 끌려가며 탈락 직전까지 몰렸던 조국을 홀로 4골을 몰아치며 구해낸 뒤 끝내 해당 월드컵을 3위로 끝내게 만드는 성과를 이뤄내므로써 차별을 실력으로 잠재웠고 포르투갈인들에게 영웅으로 칭송받게 되었죠. 당시에 포르투갈은 살라자르의 독재정권이 옆동네 프랑코가 그랬던 것처럼 우미나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당연하다면 당연하게도 우미나 정책 내에 축구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권의 선전으로 에우제비우는 더더욱 우상화될 수밖에 없었죠. 에우제비우의 우상화는 당시 포르투갈이 식민지 전쟁을 치르고 있었기에 식민지 모잠비크 태생의 포르투갈인이었던 그를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던 감이 크지만 그런 에우제비우의 영향으로 포르투갈 내에서는 인종차별적 시선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포르투갈 축구리그에도 한계는 명확합니다. 포르투갈 리그의 경우 브라질 유망주에게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브라질 유망주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고 브라질 축구가 망할 가능성이 지극히 적긴 하지만 브라질 축구가 만약 좋지 못한 상황에 이른다면 포르투갈 리그의 팀들 역시 선수수급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또한 포르투갈 리그의 팀들은 자신들 스스로를 셀링클럽이라고 한계점을 정해둔 탓에 그 역사나 성과가 어느 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빅클럽에 올라서는 데 어려움이 큰 편입니다. 더군다나 프랑스 리그의 파리 생제르망이나 에이에스 모나코 같은 사례와 달리 포르투갈 리그는 타 리그에 비해서 경제적 수익을 얻기 힘들 리그이기 때문에 외국의 자본이 유입되기도 힘듭니다. 단적으로 이를 알 수 있는 사실이 포르투갈 리그의 중계권료인데 포르투갈 리그의 중계권료는 5대 리그 중계권료의 10분의 1 수준, 터키 리그 중계권료의 3분의 1 수준, 브라질 리그 중계권료의 2분의 1 수준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 포르투갈 리그의 경우 안타깝지만 5대 리그와 맞먹는 수준으로 발전을 하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워낙 시스템이 발전되어 있고 수많은 축구 선수들을 수출하는 브라질의 축구호객인 포르투갈 리그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룬 현재의 위치를 앞으로도 유지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포르투갈 리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하길 바라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을 바라진 않겠으나 좋아요와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